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설레는 마음도 점점 커지는데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엿새간의 황금 연휴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한 여행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회사 상여금이 나온다면 더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텐데 핫키워드에서 중소기업의 상여금 지급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이 더 줄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국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추석 상여금을 주겠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11%포인트 늘어나 48.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상여금 규모도 늘었는데요. 정액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올해 직원 1인당 평균 44만 7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설문에 응했던 중소기업들은 평균 40만 2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것에 비해서 늘어난 건데요. 상여금 규모를 봉급에 비례해서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기본급의 53.7%를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상여금 지급 기업도 금액도 소폭이지만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인데요. 자금 사정은 괜찮은 건가요?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보다 올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9%였는데요. 원활하다는 대답보다 10.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57.4%였습니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네, 중소기업들은 임직원 임금과 상여금 지급, 휴일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자금 사정에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10곳 중 7곳이 판매와 매출 부진을 꼽았고요. 2위가 인건비 상승, 다음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당장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서도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련 방안은 있었나요? 네, 중소기업들이 올해 필요한 추석 자금은 평균 1억 1,560만 원이었는데요. 부족한 자금은 평균 1,2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은 부족한 추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납품 대금 조기 회수를 가장 큰 방안으로 꼽았고요. 금융기관 대출이 2위였고 3위는 결제 연기 등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3곳 가까이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해서 막막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가 어려워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필요한 평균 자금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 대기업의 상생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